나는 솔로 13기 영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13기 영수 나이 1985년생 39살 키는 185cm, 대학은 경희대 졸업이며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로 일반해라며 자기소개를 통해 알렸습니다. 매력있는 너구리 눈과 함께 퇴폐미 장착했기에 여자 출연자들에게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수는 큰 키와 굵은 목소리, 예술가 같은 이미지와 달리 의사라는 반전 직업으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의사로 밝혀진 영수의 취미는 버스킹, 거리 공연을 즐긴다고 밝혔으며 영수는 27살까지 모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수는 본인의 장점에 대해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기에 이상형은 감성적이고 사람을 위할 줄 알며 순수한 면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영수의 병원 위치는 부산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서울 홍대 쪽에서 일하며 연봉은 1억 5천 이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수의 체커 스포에 대해서는 예고편에서 영자와 단둘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통해 영수 영자 커플이 이뤄질 거라는 스포가 알려졌지만 현재 영수는 첫인상 호감도 선택해서 옥순을 선택했기에 반전이 거듭되는 건 아닐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